우리가 만약에 2차 시도에 다시 들을 때 두 번째 줄이 더 안 들을 것 같아? 세 번째 줄이 안 들을 것 같아? 두 번째? 아니, 아니, 아니 두 번째는 들을 수 있어 누가? 근질이라며 아까 와 근질이 아니면 간질이야 간질? 간질? 근질이 아니면 간질이란 간질거린다고? 나음 한 번 들어봐 깜짝 놀란다, 가기 아이고, 봐봐 근질은 좀 이상한데 간질 간질이 더 어렵봐 간질 혹은 움질 둘 중에 하나 들어가나 물어볼까? 아니, 가빠와를 움질이 아니라니까 왜? 근질이 아니면 간질이야 내가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무섭게 맞아 두 개 중에 하나 무섭게 맞아 두 개 중에 하나 무섭게 맞아 움질은 아니야 움질 아니야, 내가 들었잖아 내가 들었잖아 아니, 그러면 세 번째 줄 잡고 갑시다 뭐야, 세 번째 줄? 숨가빠와를 제대로 잡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숨가빠와 물어보자, 숨가빠와 숨가빠와 숨가빠와가 맞나요? 청하, 청하, 청하 청하, 청하 이렇게 이렇게 정확히 해야죠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하, 청하, 희청하 숨가빠와가 맞나요? 이게 좀 힘들지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디테일 디테일 잘한다, 오 네 숨가빠와네 뭐야 숨가빠와 숨가빠와가? 왜, 나도 저도 숨가빠가 네, 와가 있었다니까